이 게임은 영화 헐로윈 그러니까 마이클 마이어스가 등장하는 그 영화를 배경으로 만든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해보죠. 컨텐트 워닝 뭐 잔인하다 그 말이다 이 게임은 13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우 커지네 소리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할로윈 날 밤이에요. 할로윈 날 밤이고 주인공은 여기 이 톰이라는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네요. 그냥 숨소리만 나 전화해서 에라이 끊어버려 그냥 샌드 토미 투 슬립 아마 토미를 재우라는 거겠죠. 야 자자 어린아이는 일찍 자야 키커 자자 일어나렴 그래 빨리 가자 어 영화도 그거 보고 있네. 할로윈인데 이거 나 이 영화 조금 재밌게 봐가지고 야 벌써 자니? 아니 아니 벌써 자니? 와 야 부럽다 야 나도 눕자마자 바로 자고 싶다 야 클로즈 오픈 윈도우 아마 열려있는 창문들을 다 닫으라는 것 같죠. 어디가 열려있을까? 여긴가? 아 열려있는 거였구나 이게 그럼 이것도 열려있는 건가? 아 이건 또 아니구요. 아 1층에 창문을 안 닫았나? 아 여기 열려있다. 닫고 닫고 되라 나도 빨리 자야지 이제 어 닫아놨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됐구요. 그 다음 미션은 뭐지?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저 누구십니까? 저기 누구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TV 꺼 TV 끄고 지금 저기 밑에 보니까 총도 있는데? G 그리고 R이 총을 가는 거고 되게 아이템이 많이 나올 건가봐요? 뭘 해야 되지? 미션을 왜 안주지? 어우씨 어우씨 어우 소리가 그냥 이거 스쿱이네 어디갔어 와 미친 전기 끊었다 얘 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왜 안들지? 왜 초를 안들어? 너무 어두운데 이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조금씩 보입니다. 아 조금씩 보이네요. 파워를 다시 켜야되는데 그러면 미친 들어왔냐? 아니 벌써 들어왔어 이거를? 아니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잠깐만 일단 빨리 지하실로 가야되거든요? 어 뭔가 키를 먹었다. 이게 아마 지하실 킨가? 아니 장난치나 이거 아무것도 어? 뭐야 토미잖아 토미야 너 뭐하니? 어 토미가 손전등 줬어 야 너 엄청난 센스를 가져있구나 얘가 나를 구해주는데 너 숨었니? 여기 숨었나? 토미야 너 어디갔어? 알아서 여기 숨었겠지 침대 밑이나 이런 데 숨어있겠지? 일단은 토미는 지금 상당히 똑똑한 아이인 것 같기 때문에 쟤가 오히려 나를 봐주고 있잖아 빠르게 지하실로 가서 전원을 킵시다 지하실이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아니 미친 이 집에 온지 첫날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잠깐만 설마 밖으로 나가야되나? 5번을 눌러서 아 여기 열쇠가 아니라고 하네 다른데 어디 잠겨있는 문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지금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아 맞아 맞아 2층에 지금 잠긴 문이 있었지 아 여기도 있네 여기만 가볼까 여기도 아니고 2층 열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2층에서 다른 열쇠를 먹은 다음에 1층으로 내려와야되나 보다 여기 열쇠구나 맞지? 열쇠 있지? 이번에는 3번 열쇠네 3번 열쇠 여기 한번 써볼까? 이게 1번 혹은 5번 열쇠 이렇게 누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3번 열쇠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 이거는 여기 대문 열쇠인가? 뭐지? 그러면 여기 열쇠라는 건데 어 뭐야 다 안 맞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이거는 뭐 문 열쇠가 아니라 어디 뭐 박스 열쇠라던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옆에 열쇠 벽에 걸려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먹어지는 거예요 나 안 먹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열쇠네요 그게 밖에 나왔어 여기서 일단 딱 봐도 여기 근처에 지하실 있을 것 같다 어 아닌가? 여기가 지하실 잠깐만 3번 열쇠 아 지하실 열쇠였네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또 열쇠가 있고요 주변을 잘 봐야겠네 됐어 파워바타 시켰어 어 편안하다 어? 장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전들 꺼이 미친 아니 잠깐만 아니 어 뭐야 뭐야 도망칠 수 있나? 오케이 잠깐만 킬 마이클 마이어스? 아니 내가 마이클 마이어스를 어떻게 죽여 지금 무기도 하나 없는데 아니 어떻게 피 묻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네 아 잠시만 무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빠르게 이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그래 맞는 말이다 침착하자 이런 서랍장 어? 당신은 총알을 먹었습니다 됐어 총알 먹었어 아 맞다 나 2번 열쇠를 먹었구나 2번 열쇠를 어디 써야되지? 여기 자라면 총이 있을수도 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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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넣어 두발밖에 없는데 괜찮나 이거? 아 이걸 맞지를 말아 써있는데 지금 피 때문에 시야가 자 빠르게 총알 파밍 맞붙아야되지 덤벼라 어딨냐 어디갔어 근데 총알이 지금 두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마이클 마이어스는 진짜 안죽거든요 샷건으로 머리 쏘고 막 차로 들이받고 막 불붙이고 해도 끝까지 살아난 놈이기 때문에 얘가 쉽게 죽을 리가 없는데 총알 두발가지고 이게 거기다 팬메이드 게임이기 때문에 고증을 잘했을거란 말이죠 얘가 맷집 좋은 것도 아마 고증을 잘했을거야 어디갔지? 일단 두발 한번 쏴볼까? 얘 어디갔니? 어? 와라 와라 죽어라 죽어라 총알 맞네 어? 잡았어 이렇게 쉽게 죽인 애가 아닌데 뭐지? 봐봐 살아가잖아 와 쉽게 죽질 않는다니까 얘 괜찮아 나 총알 많아 총알 많아 총알 많아 그렇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얘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건 맞지? 왔나? 해치웠나? 야 지금까지 13일 만에 만든 할로윈 팬메이드 게임 였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근데 맷집이 좀 약하긴 하다 그래야 뭐 사람들이 좀 깨기 편하긴 하지 저기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차로 밖고 불 지르고 해도 안 죽거든요 저 영화 은근 재밌습니다 한 번 시간 날때 보십시오 지금까지 할로윈 이었습니다